자 캐디의 포건한 프로골퍼입니다. 프로골퍼 김한별씨 국내 톱랭커 중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대회 중에 포어 캐디에게 한 말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포어 캐디라고 하면 선수가 친공의 위치를 확인해주는 그런 진행요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막말을 했답니까? 지난 2일 경기도 여주시에서 열린 경기 도중에 프로골퍼인 김한별씨가 포어 캐디에게 포건을 해서 상벌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당시에 김한별씨는 4라운드 경기 중에 캐디가 공을 못 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교육 안 받았냐, 돈 받고 일하는데 일을 그따위로 하냐 등의 욕설 섞인 포건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경기가 마음에 들지 않자 골프채를 부러뜨리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프로골프협회 측은 벌금 천만 원과 포어 캐디 봉사활동 40시간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상벌위에 김한별이 참석을 했는데요.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처를 입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백 변호사님, 저는 솔직히 골프를 잘 못 쳐서 잘 모르겠는데 돈 받고 그 정도도 못해 하면서 세상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프로골퍼가 인성 문제 아닙니까? 이성을 잃은 거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징계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수로서 화났을 수는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이 없어지면 페널티 구역에 나가지 않아도 벌타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순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날 수 있지만 그것도 경기의 일부고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평정침을 찾고 다시 잘 쳐서 순위 안에 들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골프 선수의 숙명 중에 하나인데 그걸 공을 못 쳤다는 이유로 포어 캐디에게 저렇게 입에 담지도 못할 만한 저런 막말을 했다라는 건 그거는 골프 선수로서의 인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일단 포어 캐디 봉사활동... 그런데 백 변호사님, 유명한 선수인가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진짜요? KPGA 탑랭커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상벌위의 결정에서 눈에 띄던 건 포어 캐디 봉사활동 40시간. 네가 한번 해봐라.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봉사활동을 하고 자속의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다시 인성을 다시 되찾아서 회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 없게 훌륭한 골프 선수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